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출문제풀이 강좌인 오피셜 기출 8배째에 대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학 시즌이죠. 방학 시즌에 12월부터 2월까지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12월 전에 기초 입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물리학의 기초를 완성을 했다면 개념 완성으로 개념을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PST 패턴 분석 중에 기초편과 중구편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 문제풀이법을 배우는 강의죠. 문제풀이2를 배우는 방법, 이걸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피셜 기출문제풀이 800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까지 이 3개의 강좌가 여러분들이 방학 때 집중해서 공부할 강좌입니다. 근데 사실 기출문제풀이 강좌는 사실 기출문제풀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쭉 풀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딱히 이 강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 기출문제풀이 강좌에 대한 특징을 좀 몇 개 설명드렸으면 하는데 보통은 한 400문제 정도 다른 선생님들은 풀어주시는데 저는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평가원 교육청 문항을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주유문항, 이거는 꼭 풀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모두 수록했고 그 다음에 물리2 문항에서도 야 이건 너무 좋은데? 근데 물리1에 내도 괜찮겠다라는 거는 살짝 가공을 해서 이제 물리2 변형 문항도 수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집으로 알차게 구성이 돼 있고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올해는 제가 3권으로 이렇게 분권을 했어요. 그래서 해설지가 들어있는, 상세 해설지가 들어있는 해설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권, 2권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권은 역학과 에너지 단원 그 다음에 나머지 2, 3단원이 2권에 이렇게 수록이 돼 있고 그래서 차분하게 빠짐없이 한 문제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들을 나는 모두 마스터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에게 좋은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전문항 해석을 강의해 드릴 거고 전문항 인덱싱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문제만 찾아볼 수 있게 나는 해설지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건 넘어가고 8번, 11번, 16번 이렇게만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인덱싱 제공해 드리니까 클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전문항 상세한 해설지가 교재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해설지만 봐도 역학 단원이야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해설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 비역학 단원으로 가면 이 해설지만 봐도 충분히 해설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상세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 기출문제풀이 강의는 사실은 기출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스킬을 배우는 단계가 아니에요. 스킬을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어떤 단계냐면은 내가 개념을 배웠죠. 그럼 거기서 공식도 배우고 어떤 이론적인 내용도 배웠을 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과 공식이 어떤 형태로 가공이 돼서 문제에 나오는지 실제 기출문제를 구경하고 분석하고 마스터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운다기보다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런 정도 깊이로 이런 정도 내용이 이 정도로 가공돼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분석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떠한 기출문제풀이 강의보다도 초보자도 쉽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례로 개념완성 끝내고 그 다음에 PST 끝내고 기출문제풀이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지만 나는 개념을 하면서 1단원 내용이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바로 보면서 약간 워크북처럼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완성 제 교재에 15단원과 똑같이 싱크를 맞춰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개념완성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기출문제집을 워크북처럼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쭉 풀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1단원 개념이 끝나면 기출 800제 1단원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면 되고 2단원이 끝나면 2단원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다 싱크가 맞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나는 N수생이다. 어느 정도 물리를 공부했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병행하는 거 괜찮습니다. 병행하는 거 괜찮고 나는 물리를 처음 한다. 이런 학생들도 병행을 하는 게 괜찮은데 다만 물리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아직 문제풀이 2를 배운 경험이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이 기출문제를 바로 개념을 듣고 풀기에는 버거울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앞부분이 역학인데 역학은 준킬러부터 킬러까지가 포진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금 개념을 배웠다고 해서 다 풀리는 문제가 수능에 실제로 나왔다면 1등급 컷이 당연히 50점일 거고 굉장히 난이도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는 내가 처음 물리를 공부한다. 라는 입장에서 개념완성 강의와 이 기출문제집, 기출 800제를 같이 병행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안 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개념을 들었죠. 그러면 일부 기출문제는 제가 개념완성에서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기출문제들은 이 기출문제집으로 푸시는데 단원당 한 50문제 정도씩 있을 텐데 그 50문제를 시간을 재서 푸세요. 그러니까 내가 풀릴 때까지 이거를 풀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지치고 처음에는 문제풀이 툴이 전혀 배워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릴 때까지 고민해보고 연습해보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만 그게 확실히 효과를 나타낼 때는 N제부터, N제랑 모의고사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때까지 배워온 문제풀이 툴을 가지고 고민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일단 열심히 학습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게 어떤 거냐면 한 3분 정도, 문항당 3분 정도 시간을 재놓고 쫙 풀어요. 3분 지나면 다음 문제 3분 지나면 다음 문제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쭉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보고 잘 이해한 다음에 문제 구조를 잘 이해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그 구조를 완전히 익힌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실력을 여기서 테스트하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공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분석을 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문제풀이를 연습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풀릴 때까지 고민해 보는 그 단계는 언제냐. 언제냐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면 문제풀이를 배우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배우면 문제가 바로 풀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개념을 배우고 나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배우고 나야 문제가 풀려요. 이걸 그냥 아주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영어로 비유를 하자면 개념에서 배우는 공식은 단어고요. 문제풀이를 배웠을 때 그 문제풀이 과정이 있죠. 한마디로 그 문제풀이 과정 해설지에 있는 문제풀이 순서 있잖아요. 풀이 과정 그거는 일종의 수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만 알고 있다고 해서 독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뭉탱이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수거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독해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할 때 여기까지는 기출문제랑 TST까지는 아 여기서 가르쳐주는 문제풀이를 내가 잘 마스터를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다가 실제 문제를 풀 때 그 내가 기억한 공식들의 그 풀이 과정들을 꺼내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이 좀 장황해졌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ST 상급편은 뭐냐면요. 기초편과 중급편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 다음에 이 상급편에서는 한 70%를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자작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다 마스터를 하게 되면 이제 워밍업식으로 6월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빅킬러 모의고사 20회차를 풀면서 아 모의고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워밍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6월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서 문제풀이를 처음 경험을 하는 거죠. 아 실전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물론 학평도 있습니다만 실제 의미 있는 모의고사는 6월평가원부터니까 6월평가원 모의고사를 딱 보고 아 내가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혹은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내가 예전에 배웠던 건 기억이 나는데 잘 적용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좀 더 연습을 해야겠구나. 이런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메타인지라고 하죠. 분석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N300제 그리고 모의고사 시즌들을 쭉 진행하면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시간 내에 푸는 시간 조절 연습도 하고 문제를 풀 때까지 끙끙거리면서 완전히 풀어내는 내가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연습도 이 시즌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가 풀릴 때까지 고민을 해봐야 실력이 늘지 않나요? 그거는 어느 정도 단어와 수거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독해를 내가 앞뒤 문맥을 분석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게 되는 거고 아예 단어랑 수거를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독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정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와 수거들을 머릿속에 채운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 실전 독해를 이제 시작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스폰치처럼 쭉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풀이 강의를 듣기 전에 한 2분, 3분 정도 풀어보면서 예습을 하는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잘 반복해서 내 걸로 머릿속에 차곡차곡차곡차곡 쌓아서 여기까지 모두 쌓아놓으면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출문제풀이 강좌인 오피셜 기출 800제에 대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저는 수업 때 한 문제씩 차근차근 상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